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봉오코의 거장 멀티비전님 난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좀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게 한때 내 난때에 있었던 봉오코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제가 3년 전에 분양을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잘 키웠어요? 분갈이 자주 해주고 하다보니까는 아 분갈이를 자주 했다? 평소에 뭐 할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난실에 와서 특히 비싼 아이 위주로 분갈이를 자주 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초가 이렇게 튼튼하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게 두 촉이 다인가요? 아니요 그럼 여기 두 촉 분촉했습니다 아 분촉을 했나요? 네네 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빵이 넓고 왜 봉오코 봉오코 하는지 알겠어요 그죠? 네 아주 좋습니다 모촉이었구요 네 이 녀석 히스토리를 잘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띄어서 분양 나간건가요? 네 첫번째로 분촉한 겁니다 실례지만 대략 가격이 한 얼마정도로 대략 한 1500정도 됩니다 아 1500정도 네 지금 봉오코 성축 기준으로 한 1700 1800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띄었을 때 좀 조그맣을 때 한 1500정도에 분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무늬도 잘 들어갔고 선의의 마음으로 봉오코는 요정도만 무늬들어가도 잘 들어갔다 그래요 또 요즘에 최근에는 무지도 많이 나오고 유령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고정성 갖춘 봉오코 만나기가 사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?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? 그거는 어제 분촉했습니다 아 어제 분촉했나요? 네 어디서 분촉한거에요? 요게 모촉입니다 모촉에서? 네네 하나 둘 셋 넷 촉이 되어버렸네요 저한테 갈 때는 한쪽에 뭐 조그만거에 애가 하나 붙어있던건데 얘가 애가 같고 네 맞습니다 몸에 붙어져 애가 같고 근데 새로운 애들을 붙여서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이 두개가 분촉이 됐네요?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요 녀석은 얼마에 분양됐어요? 그거는 제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키우시게요? 네 좋은건 또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요거를 본인이 키우시겠다면 요거는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? 네 맞습니다 야 이건 진짜 탐나는데요? 이거는 뭐 거의 뭐 성체니까 봄 되면은 또 바로 새끼들을 또 붙일 수 있으니까 아 좋았습니다 탐나는 봉오코입니다 연속성도 좋고 그래서 봉오코를 키워서 재미를 많이 보셨나요? 네 재미 많이 봤습니다 와 어떤 재미를 많이 봤어요? 돈보다도 일단 저에 대한 약간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프라이드가 좋아졌다? 네네네 그리고 요거 이제 줄 쓴 사람도 매일같이 와서 이걸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남기고 요거 두 화분은 분양이 끝난 거네요?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하나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봉오코를 키워야겠어요 네 한 5년 키우면 다시 또 요만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뭐 3년만 지나면 다시 봉오코의 장인에서 다 분양하고 초심으로 다시 한쪽으로 돌아가서 그죠? 네 또 설레죠? 다시 키운다는 마음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다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해서 다시 잘 키우면 또 다시 좋은 명성을 얻지 않을까? 어쨌든 가장 좋은 게 지금 종자를 남겼으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북이란 분양을 하면서 문제가 종자를 안 남기고 다 팔아넘기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사야 돼요 그럼 남값이 오르면 또 비싼 가격을 사야 돼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막 혼란스러우니까 항상 농부와사 침골종자 종자는 항상 남겨놓고 네 그리고 분양하는 그런 습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상 멀티비전님의 봉오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